성녀 이야기 Esther Farros 기 란이 thi 요한 덕 기 우스카 바티 라자 서요 설 설 설 우스케 로허 서요 게 나흔 잔다 타 Esther Esther Yehudi thi Esther का विश्यू तेदार मुदर के माहर में कोईय करता हो स्क्रिद करता अर doe 여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의 여왕이 된거에요 여왕이 이뻐서 그래서 우리 둘이 근데 에스터의 삼촌이 있어요 이 나라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삼촌은 이 에스터 여왕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촌인건 비밀로 하고 있죠 네 다음 페이지요 라자 라자 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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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4 하म안 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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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उसके आगे आगर सीर के सीवाहर करी उसके आगर सीर चुकतागते थे हमान अप मानित हुआ उसने मोदेख के और सेपी सबी यहुदियों के मारने की परती चागी हमान उस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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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मान उस 삼촌은 절을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절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박수 잊었어요. 하나님한테 절해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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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해야 되니까 절해야 되니까 절해야 되니까 절해야 되니까 절해야 되니까 하늘이 탁!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했냐면 하만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왕을 너무 나쁘게 합니다 너무 거짓이라고 막 놀립니다 하면서 하만이 놀리면서 진짜로 이스라엘을 죽일 계획을 하라고 그래서 도장까지 찍어놨어요 왕님 자고 있는데 깨울였네요 눈표 하만 여후디 로공게 고 마르나 차허다 다 응 그렇 아 잘랐다 잠베이지 라자게임 머니 고 머달 머 머 데케 뇌 뇌 거하 어 거 뇌 우스케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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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eda 뇌 뇌 내 거하 아 에스터린 에스터린 내 제와브 디야 와 사 시 시 시 이십 바르 게 란이 란이 번아 이 거이 티 메르 내 게 내 거하 어 모데카 모데카 어 어 에스터가 모데카 모데카가 에스터의 삼촌이에요 그래서 어 모데카가 어 편지를 썼어요 에스터한테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고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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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라고 막 그랬어요 어 왜 그러냐 하만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만이 그랬다는 것도 써줬어요 응 어 으 어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에스터가 말했어요. 하만이랑 다치 밥이 다치 먹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편해요. 왜지? 런에 기 유저나 번아이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만이 게 리에 마할 메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지금 모데카를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에스터가 말했잖아요. 하만이 저녁식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만이 가기로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스터가 말하셨습니다. 멈춘게 말하셨습니다. ुमारने मरना चाहूता है ुमारने मरना चाहूता है ुमारने मरने ुमार्थ 그래서 하만을 모데카를 죽이려고 만든 게 있잖아요. 이걸 하만한테 죽이게 했어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에스터를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날이 유효절이에요. 그래서 이날이 유효절이에요. 이날이 유효절이에요. 그래서 이날이 유효절이에요. 그래서 이날이 유효절이에요. 그래서 이날이 유효절이에요. 이날이 유효절이에요. 이날이 유효절이에요. 이날이 유효절이에요. 이날이 유효절이에요.